짜잔! 이렇게 크거나 감사하다는 걸 찍어야죠? 아 이걸 찍는다고요? 재료도 반응이 났어요. 하..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영화가 잘하시잖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차 안에서 회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방법 제 차이 언론 시사회 날입니다. 7월 20일. 보통 때 같으면 오늘 낮에 언론 시사회를 하고 저녁에는 VIP 시사를 하고 관계자들, 지인들이 오는 시사를 하는 어떤 가장 긴장되고 설레는 날인데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온라인 시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쓸쓸히 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영화를 기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감사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너무 좋아할까요? 짠짠! 돌아왔습니다. 일단 해매를 다 하고 원장님께서 광고가 있는 여배우 해매때문에 저를 1시간 일찍 보라고 하셔서 제가 아침 굉장히 이른 시간에 헤매를 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사회장 먼저 도착해서 혼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너무 웃겨서 들썩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죠? 지금 들썩이는 등만 찍고 있어요 지금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흑 제가 울렸나요? 여배우가 1시간 일찍 가서 1시간 일찍 끈방부가 키팡 4시 3시 좀 더 3시 편을 하신다면 제가 부르시진 않았지만 나갈 의향이 있음을 밝히겠습니다. 엄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카드인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몸꼬리, 손이 안 나와요. 손스프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키테? 너무 키테 말고. 이걸 찍게요. 코로나 감사하니까 찍어야지. 이걸 찍는다고요? 못 살아, 못 살아. 코를 어떻게 해? 어느 정도 넣어서 약간 휘저어. 휘저어? 휘저었어. 그리고 여기에 담그고 조금 휘저어요. 또 휘저어. 그다음에 지금 오,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오, 가고 있어요. 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짝 줄이 보이는 것. 근데 C가 뭐야? 음성. 음성이야. 오, 좋은 신호가. 아, 긍정적인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오, 점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배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배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셀프 자가 테스트에서 음성을 됐습니다. 이제 저희 스태프들도 모두 코로나 셀프 자가 테스트를 한 후에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하루 종일 얘기하려면. 옷 갈아입었습니다. 한번 훑어주세요. 저쪽에서 훑어주세요. 풀샷으로. 귀여워할 수 있는 패스점의 타이틀이 소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는 배우임이 분명히 선라구요. 오, 김정인은 제가 Youtube를 해볼까? 이것들을 잘해주고 있는 배우임이 지정하게 됩니다. 멋진 배우임이 지금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전참씨가 명소 배려놓았다니까요. 아 진짜 괜히 찍어가지고 아 자꾸 열심히 일해서 힘들어 나 어? 아 계속 아 진짜 너무 자꾸 열심히 일해서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우리 명수 돌리도 우리 명수 내놔 내놔 엄치즈 근데 허리가 진짜 오네 합성 같아요 허리? 합성 의혹 합성 아닙니다 합성 아닙니다 거리가 합성 아닙니다 근데 뒤에 소파가 흰색이라 합성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저한테 bombe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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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골반이 안 되시는거 같은데 골반이야? 뻔뻣을 짓도록 바다이 Tinder 2개 1. 소금 1. 2. 2. 4.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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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드디어 영화 개봉했습니다.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방법 개봉 기념으로 KD 실장에게 풍선 선물 받았어요. 오늘 정말 영화 개봉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사랑이 엄마 만나러 갑니다. 사랑이 엄마, 딱풀이 엄마가 지금 만나러 갈 거예요. 이따 만나요. 오늘 방법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법 제 차이도 많은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많은 관객이 될까. 잠깐만요. 다시 할까요? 네네. 아 진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찍을까? 도착했어요. 아니면 어딘가 또 스튜디오 같은 세트에서 찍을까? 장소를 한번 바꿔서 찍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멘트는 장소를 바꿔서 풀샷 느낌스로 한번 찍어볼게요. 주말 준비했어요. 공찬 때문에 consistingiler의 무지 2개 정도 decomposition Tro общем차랑 jump rider class hätten 선을 해봑니다. 회사 고생들 가져가니까요. 음정 기 climbing inadvertently broomstick을 요청했으면 했냐고 치рез중 below.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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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dome를 러블리하다 이거 하선이 이거 이게 이게 입니다. Stu, 나의 불을 준비하고лично. 감사합니다. 영화 드디어 홍보의 대장정인 마지막 날이 왔네요. 오늘 이렇게 개봉하는 날이 돼서 너무 감회가 정말 새웠고요. 극장에서 많은 분들 또 뵐 수 있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마케팅사 홍민지지님이 꼭 선물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